안녕하세요. 제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남편이 사다준 쌍아탕을 보니까 쌍아탕 이름도 지가 채신 줄 어찌 알고 쌍아탕도 반세기 채신 고집 강돈 생강 쌍아탕이라고 나왔네. 희한하네. 채시가 고집이 센 줄 어찌 알고 이런 쌍아탕도 넣는고. 아이고 이 싱통팡통하네. 진짜 싱통팡통합니다. 묵고 아무 주로 나왔네. 기다려 보이소. 감기가 걸리시면 반세기 채시 고집 강돈 쌍아탕 한번 드셔보시오. 힘이 없어서 그만 끊을라 합니다.